사진은 선정릉입니다. 선정릉과 봉운사를 걷는 서울동화관광쿠스 걸었습니다. 2023년 8월 2일 2472일 1일면버 1562일 선정릉 서울동화관쿠스 걸었습니다. 데일리버즐 2151일 역샘 미세먼지 프리존은 아마 지하도를 바꾸는 거구요. 선정릉은 코스가 5.4킬로 인데 제가 조금 헤맸나 봅니다. 선정릉 안을 한 바퀴 돌고 밖을 걷고 그 다음에 도로를 걸어서 봉운사까지 가서 봉운사 명상길을 걷습니다. 한 80분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 선정릉 내부 사진인데 시간 순서 관계없이 찍히는 게 꼭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시간 순서는 서울 선정릉과 정릉. 서울 강남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몽촌토성은 또 다른 느낌이구요. 선정릉을 쭉 둘러보고 밖으로 걷습니다. 이건 이제 밖에서 안을 찍은 사진이구요. 이게 이제 외곽기죠. 봉운사 까지 왔습니다. 이게 보건사 명상길입니다. 2023년 8월 1일입니다.